안녕하세요.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 장려금 똑똑하게 챙겨가기 5분특강 오하나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재직 중인 근로자를 위해서 내일채무공제에 가입하고 불입을 하는 기업이 받는 세제 혜택과 회계처리, 세무처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채무공제는 재직자와 기업이 함께 공제금을 정립하고요. 청년재직자 내일채무공제는 청년재직자와 기업과 정부가 함께 공제금을 정립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서 기업이 기여하는 부분, 기업기여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요. 해당 기업의 근로자를 위해서 기업이 불입하는 금액이죠. 추가 인건비 성격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이 정립하는 공제금, 다른 말로 기업기여금. 이 기여금에 대해서는 세법에서도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여금을 불입하는 날, 그 날이 귀속시기 기준이 되는데요. 그 불입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기여금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인정해줄 뿐만 아니라 별도의 세액공제도 해주고 있습니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인데요. 굉장히 혜택이 많죠. 이 세액공제는 5년 동안 2월에서 공제를 받으실 수도 있고요. 조세특리의 제안법에 따른 세액감면과도 중복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우리 대표적인 조특법성 세액감면 뭐가 있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있죠. 중복해서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도 제외가 되고요. 우리 감면세액의 20%만큼 부담하게 되는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됩니다. 우리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도 중요하겠는데요. 단기 발생액에서 전기에 발생한 금액을 뺀 증가분이 되는 거죠. 증가분에 대한 금액과 단기에 발생한 총기여금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세액공제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각각 50%, 25% 계산해서 큰 금액을 세액공제액으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회계처리 및 세무처리 살펴보실게요. 시점별로 나눠서 볼 건데요. 공제부금을 납입하는 시점과 그리고 만약에 중간에 중도해지하고 해지환급금을 받는 시점 그리고 만기 때의 만기금을 받는 시점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제부금을 납입하는 시점에는 비용 처리하시면 되겠죠. 연구개발비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이 계정과목은 회사가 편의에 따라서 선택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공제부금 해서 새로운 계정과목을 만들어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인건비 처리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원천징수는 하지 않습니다. 인건비 처리하셔도. 그리고 회계처리를 비용으로 인식했다면 세무조정 필요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법에서도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때문에 비용 처리하셨다면 별도의 세무조정 필요하지 않습니다. 중도해지에서 해지환급금을 받는 경우 보실게요. 이 해지환급금을 근로자가 수령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처리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회사 처리 필요 없고요. 그 해지환급금을 해지환급금에 대한 이자와 함께 회사가 받는 경우에는 처리가 필요합니다. 같이 받는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수익 처리하시면 되고요. 그 이자수익에 대한 원천세는 선급 법인세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단기에 납입했던 부분을 취소하는 부분은 잡았던 비용을 감소시키시면 되고요. 전기에 인식한 부분이 있다면 자비익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세무조정은 필요 없고요. 그럼 그 만기 때에 수령하는 때에는 회사에서는 회계 처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2018년도에 그 만기금을 수령했다고 과정했을 때는 18년도 다른 급여와 같이 19년 2월에 2월 급여를 반영을 할 때 연말정산에 함께 이 만기금도 반영을 해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내일 채용공제 기업 기여금에 대한 세제 혜택과 세무처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5분 특강 오한나 세무사였습니다.